오늘은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40살인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되게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순서니랑 주영이랑 영일이랑 형진이랑 그리고 저랑 저희가 초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인데요. 여행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개처럼 싸운다 그러는데 개새끼들 뭐 갈땐 같이 가지만 올 땐 따라와도 돼요. 우린 어른이거든요. 도쿄에 갔다 올게요.